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Auto-Psychic-Learn. Efficient and Robust Automated Machine Learning. 자동화된 머신러닝인데 효율적이고 로버스트, 강건한 그런 AutoML이다. Auto-Psychic-Learn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bstract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주어, 동사만 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Success of Machine Learning. 자, 동사부터 찾는 게 쉽지요? Has led to. 이게 동사네요. Has led to. 그러면 이 앞에가 주어겠죠? 이 전체가 주어인데 진짜 주어는 머신러닝의 성공. 이 성공. The Success. 이게 주어죠. 찐 주어. The Success. 뭐뭐 뭐뭐 분야에서 머신러닝의 성공은 has led to, 뭐뭐를 이끌어왔다, has led to, 뭐뭐를 이끌어왔다, 많이 써요. 이동사, has led to, 이게 led가, 이게 리드하다 했잖아요, 리드, 리드, 레드, 레드거든요. 그래서 뭐뭐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느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has led to,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to be effective in practice, 여기까지, 찐 문장은 아니죠. 찐 문장은 다음에 오는, search systems need to, 아, 네, need to, 뭐뭐를 할 필요가 있다, search system, 이게 주어네요. search system, 그러한 시스템들이, 뭐뭐뭐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need to,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들이, 그러한 시스템보다 앞에 나온 머신러닝 시스템들이겠죠, 그렇죠? 머신러닝 시스템들이, 자동적으로 뭔가를, choose,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콤마 앞에 있는 얘는, 그럼 뭐예요? to be effective in practice, 실제로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시스템들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과 and, 얘네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and, 자, 쭉 가고, 그리고 나서 set 할 필요도 있는 거죠. and, also set, 그죠? 이게 choose, 선택을 하고, 또한 set 이하의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set,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또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isten to work, 요게 주어, has started to,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has started to, 뭐뭐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연구가 뭔가를 하기 위해 시작을 했다. has started to tackle, 네, 태클, 하기, 태클이란 단어 잘 몰라도, 태클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연구가, listen, work, has started to tackle, 태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태클, 태클의 동사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태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니까, 최근의 연구가, 어떠한 문제를, 여기 problem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죠. listen, work, has started to tackle, 브라브라, problem, 그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연구가, 그죠? 근데 여러 연구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의 연구, 이 단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가, 이런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building on this,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building on, we introduce, we 주어, introduce, 동사, 우리는 introduce, 소개하겠습니다. 그죠? building on this,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we introduce,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introduce, 어떠한 제안이나, 어떠한 시스템이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소개할 때, 논문에서는 introduce, 많이 쓰죠. we introduce, 새로운 오토 ML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토 사이킷 런이라고 하는, 오토 ML 시스템이죠. this 시스템, 자, 조금만 더 들어갈까요? 콤마 쳤어요. 그 다음, 위치, 주르륵, 그 다음에 콤마, 요게 이제 중간에 보조로 들어갔고, improves on, 이렇게 됐죠. 뭐뭐를, 뭐뭐에 대해 향상하다, 개선하다, improves on,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사고, 이거의 주어는, 앞에 나오는, this 시스템이죠. 이, this 시스템은, 앞에 나오는, 얘를 봤겠죠. 그래서, 이 저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결국, 어떤,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개선했습니다. improves on, 개선하다, 개선을 했고요. 쭉, 개선, 어떤 식으로 하면서, 개선을 했다라는 것을, by를 써서, 쭉 설명하고 있고, 또, 콤마, and, by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개선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this 시스템 improves on, 됐죠? improves on, 예, 5장에서도, 이 improves on, 한번 나왔고요.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our system, 네, 계속 이 시스템이죠. our system, 이 본 저자들의 시스템은, won, 이겼다, 이런, won, 끝. 이 시스템은, won, 이겼습니다. 예, 뭐뭐뭐뭐에서, 6번 이겼다, 할 때, won, 6 out of 10 pages, 그렇죠? 어떤 10개의 단계 중에서, 6번, 6개의 단계를, 이겨버렸습니다. 아, 우수성, 예. 자, 시스템을 introduce, 제안했어, 소개했어.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어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improve, 개선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 시스템이, 이런 단계에서, won, 이겼어. win, won, won이죠. 이게 과거로 썼습니다. won, our system, won, 그렇죠? 이겼습니다. 10개 중에 6번을 이겼습니다. 우수성을 지금 자랑하고 있죠. 자, 그리고, and, comma, and, 그리고, 이 문장 계속, and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our comprehensive analysis on ever 100 diverse data set shows that 하니까, 찐 동사가 뭐예요? shows that, that 이하를 보이겠다. 이 shows that의 주어는 뭐죠? 그럼, 앞에 나오겠고, 결국 하나만 찾아라 그러면, our comprehensive analysis, 이 중에 하나만 찾아라, analysi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comprehensive 포괄적인, 그런 분석, 굉장히 분석을 아주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comprehensive analysis,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보여줘? shows that, that 이하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개선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챌린지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그 comprehensive 분석, analysis,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은 결국 that 이하를 증명해 주는, demonstrate와 같은 뜻, shows that, 뭐뭐를 증명하다, 뭐뭐를 보였다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we also 또, demonstrate 성능을, the performance gain, 성능의 이득을 demonstrate에 증명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show that, 그 다음에 demonstrate까지도 계속 썼습니다. 그 다음에 we also demonstrate 해서 주르륵 쭉 보면은, end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derive insight into 앱, 동사죠. 그래서 또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insight를 도출하다, insight를 도출하다 할 때, derive insight into, 아, 네, 이거, 어, 우리가 인사이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잖아요. 그래서 derive insight into,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자, 이런 표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we also demonstrate and derive insight into,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 통찰력, 인사이트를 유도했습니다. 도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문맥을 한번 볼까요? 자, 쭉 위로 올라와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뭐예요? 머신러닝의 성공,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성공, 성공이 바로 이 레드2, has led2, 이끌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되려면, 결국은 자동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세팅을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최근의 연구가, 이러한 그런 자동화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 시작이 되었고, has started to tackle, 뭐, 뭐, problem 됐어요. 빌딩 온 디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we introduce, 새롭게 이 본 저자들은, 리슨 투 워크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빌딩 온 디스, 이런 과거, 이전 연구를 토대로 해서, 빌딩 온 디스, 토대로 해서, we introduce a robust new auto-AML 시스템,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을 introduce, 내가 소개를 할게요, 소개를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뭐야? improves on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improves, 향상시켰고, 개선을 했고, 중간에 buy, and buy 쓰면서, 뭐, 뭐, 의해서 개선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our system won, 네, 우리 시스템은 won, 이겼습니다. six out of ten pieces, 아, 열 개 중 여섯 개를 우리가 따냈습니다. 이런 거죠, 자랑하고 있고요. and, 그리고 our comprehensive analysis on, 뭐, 뭐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analysis 분석은, 결국 shows that,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shows that, 보였습니다. we also demonstrate, 또한, 또 증명도 했고요. 그리고 insight도 유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abstract보다 상당히 길고, 그 다음에 자랑할 것도 많고, 한 것도 많고, 자, 지금까지 6장, 오토사이킷 런 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장, 오토사이킷 런 이었습니다. 자, 자